Hello, this is Aiden English. 여기는 Tom의 Aiden English입니다. 자, 오늘도 저랑 같이 공부해볼텐데요. 제목은 쉬운 생활 영어 시리즈입니다. 문장 번호는 31번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제가 한국말을 영어로 변화를 할텐데 여러분도 한번 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소리내서 읽을텐데 여러분도 듣고 한번 따라서 또는 같이 한번 해보세요. 준비되었으면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나에게 돌아왔구나. 드디어 나에게 돌아왔구나. You've come back to me at last. You have come back to me at last. You've come back to me at last. You've 하면은 You have의 contracted form. contraction입니다. 추가형이죠. 그 다음에 Come back 하면은 To return, 돌아오다, 그 뜻이죠. 그 다음에 At last 하면은 마침내 동의어로는 In the end or finally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너는 돌아왔어 나에게 마침내 영어 어수는 이 순서입니다. 이 순서로 그냥 기억하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You've come back to me at last. Poncho, you've come back for me! Poncho, you've come back for me! Poncho, you've come back for me! 자, 동의어로는 You've returned to me at last. You've returned to me at last. 또는 At last, you've returned to me! Finally, you've returned to me! In the end, you have returned to me! 제가 이렇게 막 바꿔서 썼죠. 네, 그렇게 자꾸 확장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So, you have returned. So, you have returned. So, you have returned. 좀 주목해 주세요. 좀 주목해 주세요. Attention, please! Attention, please! Attention, please! Attention, please! Attention 하면 주의, 주목 정도가 되겠습니다. 동의어로는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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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I may have your attention, please? 아마도 내 눈이 들어있다 awe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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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esome awesome, awesome, awesome 이 단어 참 재밌습니다. aw, aw, A-W-E 이 단어랑 some 이 단어가 합쳐진 꼴이에요. 원래 aw 하면 경외, 경외 이런 뜻이 있습니다. 보통 세상에서는 특히 기독교 국가에서는 하나님 또는 신에 대한 경외심 그거예요. 놀랄 때 와 하잖아요. 와 이거거든요. 하나님을 또는 신을 봤을 때 aw입니다. aw, aw. 근데 약간의 공포도 있어요. fear 그래서 영영사전을 한번 찾아보면 aw 하면은 A strong feeling of fear or respect and also wonder. aw is a noun here. A strong feeling of fear or respect and also wonder. 두려움 또는 존경, 놀라움의 융합된 감정. 이 뜻입니다. 이게. 번역하면은 경외, 놀라움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 some, 뒤에 some은 전미사입니다. 그러니까 전미사라면 또 어렵죠. 꼬리, 꼬리. 붙어있는 말. 그러니까 awesome 하면은 약간 형용사처럼 만들어준다고 해야 되나? handsome 하면 잘생긴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awesome 하면은 이게 이제 놀라운, 경외로운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현대에서는 이제 이 의미가 outstanding or totally cool. 완전히 멋진. 그렇게 이제 동의어가 된 겁니다. 재밌죠? 네, 재밌습니다. 네, 동의 한번 볼게요. amazing you're amazing, we're amazing, we're amazing you're amazing, we're amazing 또는 fanta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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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가 되겠죠 조심해요 조심해요 Be careful Be careful Be careful Be careful Be careful Be careful Careful 하면 조심스러운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상태 그런 상태로 Be 살아 있어라 그러니까 평상시 살 때 Careful 이런 상태를 유지해라 그 얘기입니다 I'm being careful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비동사를 상태동사라고 얘기합니다 상태동사 그러니까 두 동사는 하다 하니까 행위동사 그 다음에 비동사는 가만히 있는 상태라고 해서 상태동사 이렇게 동사의 이분류로 나누기도 합니다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좀 정리해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면 행복해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Be happy Be happy 이렇게 되는 거죠 Be nice Be nice Be nice 잘해라 엄마한테 그럼 어떻게 해요? Be nice to your mom 또는 친구들한테 잘해라 Be nice to your friends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말은 전부다 형용사가 없어요 그냥 말을 들어보면은 전부다 동사처럼 얘기합니다 잘해라 조심해라 그죠? 그래서 비동사를 이렇게 쓸 일이 없어요 번역을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Be careful Be careful Be careful Be careful Be careful Be careful 자 careful careful 이 단어도 재밌습니다 care 하면은 주의 또는 조심이라는 그런 뜻이 있죠 거기에 fall 하면은 꼬리입니다 꼬리 말꼬리 careful 하면은 주의가 fall 가득 찬 그 느낌이에요 주의를 좀 조심을 좀 꽉 채워넣은 상태의 그 이야기죠 Be careful 동요로는 Take care of your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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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e care 하면은 care를 take, 잡아라 이 말이죠 조심을 잡아라 주의해라 그렇게 이제 되겠죠 What 뭘 조심하라는 이야기야 그 내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of yourself 하면은 너 자신 이렇게 그 내용 그 내용을 이제 우리는 of 다음의 목적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Take care 이렇게도 써도 되고요 그게 뭔가 목적으로 붙이고 싶어요 그러면 of your mom 엄마 좀 잘 돌봐드리라 맞잖아요 Take care of your mom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상이 of 뒤에 대상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 동작에 대상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이제 목적어라고 설명하니까 어렵죠 번역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번역하면은 그냥 대상어라고 번역을 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참아보세요 조금만 참아보세요 Be patient Be patient Be patient 마찬가지입니다 비동사 또 나왔습니다 살아있는 존재 존재의 동사 Patient 하면 이게 형용사입니다 Patient 하면 참을성이 있는 우리는 잘 참아라 자꾸 해라고 그럽니다 시킵니다 저는 남이 시키는 거 엄청 싫은데 뭐든지 자주적으로 해야지 남이 해라고 해서 하면 재미가 없죠 Be patient Be patient 여기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Be 살아있어라 정도 Just be patient Just be patient Just be patient 자통의 오르는 Exercise patience Exercise patience Exercise patience 여기서는 Patience가 명사 형태가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참을성 인내심 정도가 되겠고요 Exercise는 운동하라가 아니고 네 사용하라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인내심을 사용해라 직역하면 그 정도가 됩니다 Exercise means here to use an ability power etc Exercise here means to use an ability power etc 이 exercise의 의미를 하나 살리는 예문을 한번 볼게요 He didn't exercise good judgment 그는 좋은 판단을 하지 못했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랑 같이 10문장 이상 같이 공부해봤는데요 여러분 소리 내셔서 자기 끝이 되도록 여러분 훈련해보세요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Thanks for watching Have a great one